아아... 으아아아! 사랑은 겸준 너, 오버더스 시간이 지날수록 봉제는 힘들어져 점점 깊숙이 빠져간다 에오! Too much 너야, your love 이건 over-dose Too much 너야, your love 이건 over-dose 그래서 드럼컵이 나오잖아 처음에 어뚱뚱뚱 됐다! 아니, 노래 시작이 이거라고 박수가 아니라 노래 시작이 이렇게 시작된다고 박수친 게 아니고 이 노래 진짜 자신 있어 자신 있어? 자신 있대요 자신 있어요 형 혹시 보셨어요? 봤어요 되게 자신 있다고 처음에 하시면 아, 그래요? 함부로 내뱉으면 안 돼요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거를 한해스럽다, 이렇게 한해스럽다 칭찬 아니잖아 한해읠 한해읠 아, 그래요? 과연 어떤 부분이 나올지 문어는 옥토퍼스 중독은 오버더스 으잇! 그래, 이거 이거 그렇지! 볼륨 좀 높여주세요 공연 오, 바라지다, 이거 꺼주세요 너! 어디 나와? 모르겠어 어디가 나올지 모르는 거야? 디젤 지금부터 펜! 펜! 한입 빼고 다 지금 적고 있는데? 모르는 거예요? 괜찮은데? 들은 것만! 들은 것만! 들은 것만 적어요! 감 좋아! 오케이 감 좋아! 자 이 파트는 백현의 파트입니다! 이게 왜 이렇게 외국 사람처럼 발음을 하지? 혼내요 가서 혼내요! 아니 엑소는 못 혼내 내가! 왜 그래 당당해져야지 근데? 백소의 중독! 백현의 파트가 나왔습니다 전혀 컨닝 안 할 것 같은 하니가 계속 컨닝이에요 하니가 너무 의미 없죠 좌우로 볼만한 판이 없을 텐데 뭘 자꾸 봐! 아니 그냥 자 이제 한 분 한 분은 오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니의 파스판 오픈! 보내는 널 달궈줄 온도 보내는 널 달궈줄 온도? 달궈줄 온도? 달궈줄 온도? 바로 키 붙입니다 말했나 빨리 빨리 오픈한다고? 키의 파스판 오픈! 이게 안 좋아 다섯 글자 빼고 보내는 너를 달궈줄 온도? 두 번째 정도가 맞는 것 같아 저도 좀 비슷해요 자 날의 파스판 오픈! 내가 이걸 들었는데 이게 무슨 건지 모르겠어 혼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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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차이름 아니야? 아니 진짜 이거 들었다니까 이게 분명히 끝에 춤이 들어가요 혼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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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에게 그 손길이 갈구해 좀 더 오오 이거는 다 비슷하게 들었어요 그건 맞나 보다 그러면 본인은 너를 갈구해준다 저는 두 번째 줄 들었는데요 발굴해 중독 띄는 걸 발굴해 중독 이걸 좀 정확하게 들었는데 중독이란 단어가 안 나올까요 혹시? 제가 알기로는 이 바로 다음 가사에 중독이란 가사가 나오죠 아 문 과장은 어떻게 썼는지 왜 보니아니? 보니아니 보니아니 나는 나의 보니아니 엄마 보내는 나의 땅구의 점다 맞지? 서태지 선배님 아니에요? 모든 노래를 서태지화 시키네요 혹시가요? 예 다시 한번 불러보세요 서태지인데 하니의 바스판 좋습니다 이제 하니의 바스판을 그래도 커닝한 건 색깔을 달리했어요 하니의 바스판 오픈 착하다 잠깐만 자 한번 불러볼게요 하니 너에게 갈구해 좀 더 이거는 옆에 거 봤어요 양심이 있네 이렇게 이렇게 되면 모든 시선이 솔지에게 가죠 우선 다 썼어요 강한 자신감을 표현했거든요 자 솔지의 바스판 오픈 오 불러볼게요 떨리는 그 숨결로 온나 보내는 너를 갈구해 좀 더 우와 대박 정답 같아 어때요? 어때요? 괜찮나요? 신났다 이야 지금 들어선 거예요? 아니면 어느 정도 반 정도 외운 거예요? 뭐예요? 틀린 걸 이제 우선 쓴 거죠 대단합니다 자 과연 누가 원샷을 잡히지 원샷 주세요 오 오 솔지 우와 티가 원샷 뺏깁니다 와 우와 1등 우등생이야 우등생 자 그렇다면 이제 글자수로 오픈을 네 19글자 19 19 자 15 맞아 자 위에는 9글자 밑에는 10글자 맞아 와 글자수 완전히 맞죠 글자수는 맞는데 말이 조금 안 돼요 보내는 너를 네 말이 좀 안 되긴 해 그러네 그럼 앞 가사 노래 오케이 곡 소개드릴게요 네 곡 소개요 치명적인 사랑에 중독돼 헤어나지 못하는 한 남자의 상황을 표현한 곡입니다 앞 가사입니다 투머치 너야 하이 워 러브 이건 오버렸던 네 자 뒷 가사입니다 끝 빠진 숨으로 칠 십된 후에 정률 그리고 한숨 떡밥이 있었고 쭈꾸미 비빔밥이 있었어요 떡밥 같은 게 그다음에 빵이 있었는데 팥이 들어가면서 약간 흰색 버터가 들어간 빵이 있더라고요 진짜 맛있지 짬뽕인지 육칼국수인지 해물이 들어간 면이 하나 있었고 칼국수가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석쇠로 뒤집고 뭐 한상처럼 석쇠구이가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약간 뭐 당면 들어간 국밥이 하나 있었고 햄버거가 있었어요 석쇠 뒤집는 거 그거 닭발이에요? 닭발 아니에요 고기예요 고기 물고기 같은 거 돼지고기 돼지고기 그거예요 왜요? 닭발 아니에요 왜 닭발 좋아해요? 그거예요 왜 왜? 분석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알아요? 그거예요 아! 그거다! 그거다! 왜? 내가 오늘은 오늘은 유난히 일찍 왔거든 네 저기 저 바깥에 무슨 석쇠 같은 거 숯불 숯불 같은 게 숯불이 있어 그게 뭐야? 그전에 유난히 또 제가 먼저 왔어요 아니 아니 나 여기 와서 저기 예비군 끝나자마자 바로 와가지고 제가 저기 있었는데 석쇠 불 같이 붙였어요? 아 아니 뭐 뭐 하는 일정으로 아 근데 이제 석쇠구이고 그다음에 저기 사실은 밥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찬스 안 써요? 노 찬스? 석쇠구이에서 쓰시는 게 그렇지 석쇠구이 거의 다 왔는데 석쇠구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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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인분 6인분 떴고요 이렇게 되면 다수결로 찬스는 못 쓰게 되고요 자 우리 솔지혜 양의 바스판을 토대로 살짝만 손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일단은 밑에 줄은 맞는 거 같아 그러니까 말이 맞아요? 근데 좀 자리를 바꿔주시면 안 돼요? 왜요? 왜냐면 내가 그동안 해왔던 게스트 중에서 혼잣말이 제일 많아요 혼잣말이 제일 많아요 혼잣말이 제일 많아요 아니 혼잣말이 진짜 많아요 여기까지는 안 나와요 계속 아니 보내는 너를 갈고 그러니까 그녀한테 중독된 걸 보내지 말았어야지 동구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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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요 무섭다 조금은 무서워 동구랑 얘기했어 누구랑 얘기하는 거야? 아 어렵다 이거 맞는 거 같아 그런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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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진짜 맛있지? 짬뿌리 내 숨겨먹었나 그럼 보내지를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아니 추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누가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으니까 좀 이상하죠 가사가 떠나는 너를 갈고해 좀 더 이러면 이해가 가요 근데 내가 보냈잖아 그럼 내 의지로 보내놓고 왜 또 갈고하지? 추리 좋은데 나는 손길이라고 들었어 나는 손길 아니요 근데 근데 왜냐하면 뒷가사가 가빠진 숨 그리고 한숨 이런 게 나와서 제 생각엔 숨결이 맞을 것 같아요 숨결이 맞다 저는 처음에 숨결을 나중에 고쳐 쓴 거고 손길로 듣긴 했어요 그러면 아닙니다 또 들었어 솔지도? 이게 약간 손길이 아닐 수도 있어서 숨결이 뭔가 매끄러운 가사일 것 같아서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영광스러운 자리는 우리 손지향이 출발하는 걸로 정답 존으로 이게 갓내기 맞을 수도 있는 거죠? 저한테 알고 있어요 손긋을 써야 될지 고민이 된다 띄어쓰기? 띄어쓰기 띄어쓰기 글씨가 아주 시원시원해요 불러주세요 떨리는 그 숨결로 온 너 보내는 너를 갈고해 좀 더 과연 뭔가 이상해 무서워 1차 시도 결과 보여 주세요 슈가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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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 미리 얘기한다는 거는 그저께 미안합니다 괜찮아 몬 가자 몬 가자 몬 가스까지 나왔어 머리가 염색이 됐는데 네, 괜찮아요 아이고 아이고 띄어쓰기 한입 먹는다 일단 쌈 싸기 전에 쌈 싸기 전에 한입을 기름장에 살짝 찍어서 그렇지 대박 제가 진짜 좋아 슬어 담았다 슬어 담았어 거의 덜 드시는 것 같아 어떻게 세 점씩 먹을 수가 있어 이거는 사치야 사치의 끝이다, 세 점 소리 들으세요? 쫄깃쫄깃 찔긴 게 아니라 쫄깃쫄깃 쫄깃쫄깃 오래 삶으면 찔겨지거든 그렇지 어우, 또 몇 장? 어휴, 어휴, 어휴 이렇게 마늘도 하나 넣고 진짜 잘 삶아야 돼 진짜 잘 삶아야 돼 진짜 잘 삶아야 돼 이게 진짜 소주 같이네요 소주가 맛있어 너무 먹고 싶어 어떡하지, 갑자기? 갑자기 두 개가 돼지고기인데 내가 이걸 먹고 싶어하더니 너무 소주 먹고 싶어 여름...